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존인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초대받고 꿀맹이님 초대받고 왔는데 좀 잘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로스아크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 파티를 꾸리면 자기소개와 포부를 말하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어요. 자, 그래 어서 오거라. 미물들아. 나의 모코코 유치원에 와줘. 정말 고맙고 귀한 발걸음을 해준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 다들 나의 발등을 닦아라. 알겠지? 하루하루 꿈을 이루리. 안녕하세요. 마음많은 영원한 스무살 아이돌 하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리어를 방해한다면 내 버섯급 퓨리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바닷속 영왕룡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소프 시즌은 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유치원이라고 알고 오셨나요? 여러분은 납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납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암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하면 털썩이고 둘 하면 슬퍼예요. 네. 하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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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리님 여기로 빠져보세요. 우리 하루리님 잘못했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하나. 여왕님. 네. 이분들 괜찮아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5분만에 다 죽을 거예요.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제 사실 해볼까요?